전쟁 영웅이냐 친일파냐로 논란이 됐던 고 백선협 예비역 육군대장의 묘짤이 결과적으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아직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천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현충원으로 안장된 이유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름휴가 시즌이 왔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속초해수욕장 주변에는 게이트형 소독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게이트형 소독기는 코로나19 방역이 가능한지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해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 송영훈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좀 무거운 뉴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백 장군은 공과 과에 따라 찬반이 뚜렷한 분이죠? 네, 6.25 한국전쟁의 영웅이냐 이런 공과, 영웅이라는 공과, 또 일본군 간도 특설대 전략의 과가 있습니다. 어떤 쪽에 중점을 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팩트체크로 한번 다뤄주셨는데, 오늘은 그럼 더 깊게 이 공과 과를 알아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백 장군의 대표적인 공과 과는 최근 일이 아니어서, 몇십 인전 일이어서 자료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역사의 영역에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따져볼 것은요. 고 백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것이 홀대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중호부처인 국방부는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서 대전 현충원 안장이 결정됐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홀대라는 주장은 왜 서울 현충원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은 육군협회나 제안군인의, 상위공경회와 같은 예비역 모임과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 하면 사실 서울 현충원이 바로 떠오르긴 하거든요. 현충원이 지금 서울과 대전에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현충원에 안장이 되느냐 마느냐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왜 대전에 안장이 됐냐인 건데, 왜 대전 현충원 안장을 홀대라고 하는 겁니까? 우선 아무래도 서울 중심주의의 시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서울 현충원하고 대전 현충원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현충원은 30년 전에 먼저 조성이 됐고요. 그때는 국군 묘지로 조성이 된 원조의 현충체설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3년 9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재가를 거쳐서 군 묘지 부지로 현재 동작구 부지가 확정이 됐고요. 공식적으로는 1955년 7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6.25 당시 전사 장병 위주로 안장이 이루어지다가, 1965년 국립묘지로형을 통해 애국지사, 경찰관, 향토애비군까지 대상이 확대됐고요. 2005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의사상자도 안장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신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처음엔 시작이 됐다가, 이후에는 다른 직종에서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도 포함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수용 공간이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인 1976년 4월입니다. 그 당시에 충남 대덕군 유성업에 추가 현충체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1985년에 현재 대전현충원이 중공됐습니다. 그래도 대전현충원도 조성된 지 이미 35년이 된 건데, 혹시 두 곳의 차이가 위치 말고 또 있습니까? 우선 법률상으로는 전혀 차등이 없습니다.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줄 보면요.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연천현충원이 한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구분해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현충일 추념식도 2017년과 2019년에는 서울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과 올해에는 대전현충원에서 각각 거행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과 대전 말고도 연천현충원도 있다는 거죠? 네. 경기도 연천인데요. 지난 2018년에 건립이 확정된 제3회 국립현충원입니다. 현재 확정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준비 중인데요. 2025년 완공 예정이고, 이곳 역시 완공이 되면 서울, 대전과 동등한 지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보훈처도 세곤보도 같은 국립묘지로 차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996년부터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이 완장이 됐습니다. 이 사병묘역은 낮춤 여유가 있는데요.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장성 출신이 사망하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전현충원으로 모시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최초의 사성장군이었던 강기천 전 해병사령관, 또 이병문 전 해병사령관 등도 지난해 별세 후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분들도 백성엽 장군과 마찬가지로 유교회에 참전했던 예병장성입니다. 혹시 그럼 예외는 없는 건가요? 있기는 합니다. 본인의 뜻이 있는 경우인데요. 본인이 장군 묘역이 아닌 타 묘역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유언을 남기신 사례인데, 2013년에 별세한 최명신 장군 같은 경우 전화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서 서울현충원 사병묘역에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별세한 황규만 전 육군정보처왕도 베트남전 당시 같이 싸웠던 부하 장병들이 있는 묘역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의 유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역시 서울현충원은 장병묘역에 묻히셨습니다. 서울현충원은 안장을 원하시는 유가족들을 배려해서 2006년부터는 충원당이라는 이름으로 낙골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 장군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유혹을 하셨다면 400명이나 낙골당에 모실 수 있는데, 생전에 본인이나 가족 모두 대전현충원 안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장군의 장남인 백남혁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대전현충원의 안장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생전에 대전현충원 안장에 만족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결론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는 다른 문제는 없고, 본인과 가족도 대전현충원 안장을 수용하거나 만족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팩트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밀착형 정보인 것 같은데요. 친환경 인체무엘 살충제에 관한 것이죠? 네. 저도 검색하다가 많이 봤는데요.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 살충제, 살균제, 방향형 소동국제, 생활용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의 소개나 광고 문구에 친환경 인체무엘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봤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벌레나 세균을 죽이는 제품인데 사람한테는 무해하다. 조금 의심이 가긴 가거든요. 네. 그래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곤충 등으로 인해 있는 피해보다 살충제를 사용해서 효과를 본다면 해악보다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것 때문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서 살생무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 광고에는 무독성, 환경, 혹은 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소비자율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쇼핑사이트 등에서 인체무엘 살균제, 살균제의 무해하다, 이런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인체무해라는 표현은 정말 자주 우리가 광고나 문구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모두 다 법 위반이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한번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 포털사이트 쇼핑 카테고리에서 인체무엘 살균제로 검색을 했더니 137개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에 쓰인 살균 유효 성분은 전부 다 에틀알코올 또는 차염수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체에 좀 안 좋은 것들인데. 그런데 이 제품명에는 대부분 인체무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요. 광고 본문에도 신체무엘 또는 무독성이라는 문구가 표시됐습니다. 모두 화학제품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제조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쇼핑사이트의 잘못인가요? 네. 해당 포털사이트에 문의를 했는데요. 해당 회사는 법적 고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오류로 인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간적 파생적 징벌적 부족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주지 않는다고 해놨습니다. 일단 책임을 면피한 거죠. 그러면서 판매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이것 말고 다른 오픈마켓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 엄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판매에 대해서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요즘은 또 친환경과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은 어떤가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역시 같은 쇼핑 카토리에서 검색을 해보면 친환경 살충재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651개의 제품이 검색됐는데요. 이 살충재도 화학제품 안정법에 적용을 받는 살생물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체무해, 무독성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제품, 의약품이 아닌 경우는 화학제품 안정법에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품을 고를 때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건가요?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약외품인데 의약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흔히 건강식품 보조제인데 이걸 약으로 알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살충제, 살균, 소독제, 기피제 등 살생물제는 말 그대로 생물을 죽이는 제품이죠. 그래서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제품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당국의 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아이템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게이트형 소독기에 대한 팩트체크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한 경찰서,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앞에도 그게 있었는데요. 최근 속초시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속초해수욕장 7곳의 출입구에 모두 16대의 게이트형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용객들은 반드시 게이트형 소독기를 지나야만 해수욕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요. 그러면 이용자가 소독기를 지나면 자동으로 소독약이 뿌려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독약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설치 업체 측은 이런 방식으로 오생붙은 바이러스를 산혈시킬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살균제품에 대한 팩트체크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바이러스가 사멸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이 들거든요. 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우선 살빈터널은 코로나19 방역에 큰 효과도 없고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자료가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책자에 보면 살빈터널 등을 이용해서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무, 분사하는 것은 비말 또는 접촉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흡입에 따른 호흡기 증상, 매스커무, 구토종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뿌리는 소독제 액체 성분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우선 이번에 설치된 거에는 알칼리수라고 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알칼리성을 띄게 만든 건데요. 제조사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이걸 홍보할 때 모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 불활시킨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산을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성분에 아직 이 알칼리수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소독 효능을 인정한 성분은 염소기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그리고 과산화물, 패널 화합물뿐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지난 3일 인증을 받은 성분이 추가됐는데요. 9년 전 성분간에 추가해도 모두 6종류, 여기에 알칼리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알칼리수 사용 제품은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그때 가서 인증된 제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인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옷에 묻은 바이러스 제거의 효과를 본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최근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폐쇄됐으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도 공교전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공교전임의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해수욕장은 물론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아닌데 살균터널의 효과가 있다고 해도 몸속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해수욕을 즐기려면 보통 탈의의 과정이 필요하죠. 다시 씻고 입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탈의실 공간이 좀 모진 걸 생각하면 큰 효과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살균터널을 지금 권장하지 않고 소독기에 사용된 알칼리수는 또 인증이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효능이 인정되지 않았고 또 해수욕장에서 의복 살균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크였습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매주 평일 오전에 방송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6월 29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2주간 방송을 들었는데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건강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에 관한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의사나 노무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바로 상담도 할 수 있어 청취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전문가가 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데요. 하지만 가끔은 주제와 상관없는 출연자를 섭외한 탓에 유익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6월 30일 방송에서는 여름철 창박 소음을 주제로 20분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때 함께한 전문가가 의대 교수와 스포츠 해설가였습니다. 사실 소음과는 관련이 없는 분야의 인물을 섭외한 것인데요. 별별 상담이라는 코너처럼 좀 별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재밌고 입담 좋은 분들을 섭외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너가 40분짜리 방송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잠깐 웃고 넘어가기에는 꽤 긴 시간이었고요. 또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생활 정보를 전달한다는 프로그램 취지와도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날 상담에서 나온 해결책은 밤에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러우니 야식을 줄이자 미성년자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끄럽게 오토바이를 타니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자 정도인데요. 청취자 입장에서는 얻은 정보가 없다 보니 농담인지 진짜 결론으로 내놓은 건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자림 평가원의 말대로 가볍게 입담 좋은 분들을 섭외한 거는 좋았지만 이제 끝마무리가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혹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반찬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한 주제를 두고 찬성 반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들었던 2주 동안에는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데 여름 휴가를 가야 할까?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 괜찮을까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때마다 연구소에 관계자가 출연을 했는데요. 물론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잘 해주셨지만 역시나 비전문가가 방역 이슈도 다루고 군대 문제도 다루다 보니 청취자인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출연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어떤 주제에 딱 한 명을 섭외를 할 때는 짧은 시간에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한다면 프로그램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나요? 네. 6월 29일 방송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다뤘는데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왜 조정하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다 보니 진행자가 전문가 발언도 요약해주고 쉽게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약 4분이 넘도록 혼자 쉬지 않고 설명을 하는 동안 진행자의 이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취자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슬라생 인터뷰에서 하는 조금은 실험적인 코너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마을 공동체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오고 가는 소리도 담아오고 공동체 참여자들을 취재해 들려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듣는 다큐멘터리 같아서 좀 신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두 차례 모두 공동체에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는 위주의 반응만 다뤄서 내용이 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 아이디의 김조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미디어를 소개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먼저 퀴비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라디오에서도 되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서비스였는데요. 2020년 OTT 업계 최대 기대주로 꼽혔죠. 퀴비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최근에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조사 기관인 센서타워에서 최근 퀴비 서비스 시작 후 가입한 무료 사용자 91만 명 가운데 불과 8%가 7만 2천 명이거든요. 3일 안에 유료 사용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퀴비의 애플스토어 순위도 서비스 시작 후에 3위에서 6월 중순 28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퀴비 측은 반박을 했어요. 누적 다운로드 수가 560만에 달한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서비스 시작 후 가입자 가운데 10%만 유료로 전환했고 장기 정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 중 몇 명이 유료 사용자로 전환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의 뉴미디어 트렌드를 들어보니까 퀴비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스트리밍계의 틱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퀴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퀴비는 프리미엄 콘텐츠로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굉장히 짧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이 그냥 단순히 짧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영화나 TV에서 볼 만한 콘텐츠를 짧게 만들면서 소비자의 시청 패턴을 바꾸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그래서 퀴비에 조금이라도 적응하게 되면 TV나 영화를 보게 되는 것들이 기존의 방송 콘텐츠 포맷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2010년대 넷플릭스가 OTT라는 시장을 열었다면 2020년대에는 퀴비가 이런 쇼펌 프리미엄 플랫폼 시장을 열어서 소비자의 시청 패턴을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전략을 가지고 온 건 사실입니다. 올해 CES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퀴비가 출시되기 전에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위협할 정도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순위를 보니까 3위에서 284위로 떨어졌거든요. 퀴비 이런 이유는 어디서 봐야 할까요? OTT 업계에 따르면 퀴비가 소비자 요구와 OTT 시장 흐름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쳤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체 제작 콘텐츠 소위 요즘에 오리지널이라고 표현하는 개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인지도가 낮고 소비자 서비스 시작 후 직후 자체 콘텐츠를 50편 정도밖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50편 다 보면 볼 게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50편이 굉장히 긴 콘텐츠들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품질 콘텐츠이긴 하나 짧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2020년 말까지 그 수를 125편을 늘린다고 했는데 경쟁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HBO Max, 피콕 같은 거는 자체적인 영화 드라마들이 디즈니만 해도 35편, 영상 400편 이상 공개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짧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 디즈니는 좀 이기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디즈니는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퀴비가 제작비 자체로 보면 디즈니 못지않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20%, 평균 제작비 20% 이상 제작비를 더 투자했고요. 퀴비의 자체제작 콘텐츠 제작비용은 분당 10만 달러라서 한 1억 2천만 원? 60분짜리를 찍는다고 하면 한 70억이 넘는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비가 한 편당 아직도 10억 정도? 많게는 20억까지 가긴 하지만 그걸 비하면 굉장히 큰 거고요. 헐리우드도 보통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큰 제작비라서 유명한 배우나 감독들이 많이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콘텐츠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나 아니면 셀럽들이 나오는 콘텐츠들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제공되는 콘텐츠 숫자가 적고 그리고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여전히 사이니지, 길에서 광고판이라든가 대대적인 그런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해서 과입자들을 확보를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마케팅 전략을 짜서 새로운 광고 시행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 사실 큐비도 할 말은 있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료도 아주 싸다고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 디즈니라든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아주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가 여러 가지 가격이 존재하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훌루라든지 ESPN 플러스 같은 다른 패밀리 상품들을 같이 가입하면 할인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초반에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애플 제품을 사게 되면 1년 동안 무료 이런 고객들 친화적인 가격 정책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물론 T모바일에서 1년 동안 큐비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인지도가 낮고 그래서 뭐 연말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 가입자를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큐비가 세운 첫 해 가입자 목표에 450만 명에는 훨씬 몸이 지는 숫자입니다. 네. 방송을 예전 걸 다시 듣기를 해보니까 이사님께서 큐비를 많이 칭찬을 하시고 이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큐비가 이렇게 될 줄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상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주의 관심을 갖고 설치를 하고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성공한 비결과 큐비의 성공한 비결 실패한 비결이 더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 라이브러리 콘텐츠 라이브러리 콘텐츠라고 하면 이미 알려진 콘텐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성공할 때 프렌즈라든지 오피스라든가 굉장히 유명했던 시트콤이라든가 드라마들을 많이 보유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차별화을 주기 위해서 오리지널을 제작했다면 큐비는 그냥 오리지널로만 시작을 했고 그게 오리지널이 사실 모두 새롭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봐야 할 말,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좀 친숙한 콘텐츠도 필요한데 그런 걸 전무했다. 그리고 모바일 경험을 강조했지만 코비드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기보다는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많아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아예 배제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TV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지금 서비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리지널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오리지널로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증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퀴비처럼 이 프리미엄 쇼트폼 콘텐츠를 카카오에서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14일 날 카카오엠 김성수 대표 예전에 CJ E&M 대표님이라도 하셨죠. 매니지먼트로부터 콘텐츠 제작, 공급, 부가가치 창출까지 한 번에 어울릴 수 있는 패키징 서비스를 콘텐츠 사업 근간으로 본다면서 곧 나올 톡TV 이런 부분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카카오엠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3천억 원을 들여서 오리지널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서 240개 이상을 제작한다고 했고요. 대부분 콘텐츠가 20분 이하의 쇼트폼 콘텐츠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퀴비랑 어떻게 보면 흡사한 부분들이 있죠. 네. 카카오 계열이 좀 많잖아요. 카카오엠은 또 생소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카카오엠은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카카오 계열의 종합 콘텐츠 기업이에요. 그래서 국내 음원 투자 여통 시장 점을 바탕으로 음악 콘텐츠 제작부터 아티스트 육성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통합하는 시스템 운영이 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케이 굉장히 우리나라 음악들이 새로 나오면 유통되는 채널이죠. 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원더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병헌 씨 매니지먼트로도 유명한 BH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그다음에 몬스타엑스로 유명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더보이즈로 유명한 크래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가수, 배우, 모델, 콘텐츠 제작까지 대부분의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종합, 어떻게 보면 모바일 디지털계에 CJ E&M을 만들겠다는 어떤 목표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리미어 숏폼 콘텐츠, 퀴비의 성적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였어요. 그렇다면 카카오 M은 어떨까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퀴비는 TV를 보는 미국 시장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어떤 큰 흐름 때문이라도 잘 안 됐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모바일에서 보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김성수 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바일에 대해 최적화된 콘텐츠는 퀴비와 다를 거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콘텐츠는 모바일에서 많이 소비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정말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소비 습관에 적합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 이거는 아까 퀴비에서도 이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기존 아까 얘기했던 퀴비 문제처럼 좀 잘 알려진 콘텐츠의 새로운 버전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경규 씨와 어떤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서 찐경규라는 채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를 그리고 퀴비는 하나의 별도의 앱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마케팅을 하고 알려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드리는데 코비드 때문에 못했다고 약간 그런 어떤 그런 국제적인 질병에 대해서 비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앱은 카카오가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콘텐츠를 보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5년 동안 3천억, 4천억을 투자한다는 비용을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글로벌로 봤을 때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고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벌지에 대한 전략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퀴비나 카카오 앱이나 좀 나중에 나올 숏폼 콘텐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OTT 서비스 시장을 열었던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나왔죠? 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12%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코로나 전보다 주가가 64% 정도 성장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주식이 성장한 국가 중에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가 이날 발표한 2분기 매출은 6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은 따지면 한 7조 정도? 7조가 좀 넘는 금액인데요. 증권과 예상에 살짝 못 미치거나 넘는 이 정도 숫자인데 가입자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좀 줄었어요. 네. 그래서 1,500만 명 정도 가입자가 증가했던 1분기에 비해서 1,000만 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예상치인 800만 명보다는 넘었으나 문제는 3분기 예상이 굉장히 어둡게 전망이 돼서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막 1,500만 명, 1,000만 명 이러다가 3분기 가입자 예상이 250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 넷플릭스나 이런 서비스에 가입을 많이 하다가 3분기쯤 되면 좀 사회 정상화되면서 이런 서비스를 좀 쓰는 게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향치를 주고 나중에 또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였던 넷플릭스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언택트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마라 불리우던 HBO Max,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MBC 유니버실, 컴캐스트, 피컥 등 대학마들이라면 불리우는 서비스를 이미 다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본게임을 들어갔는데 여전히 대학마들은 대학마로서의 위치에 서 있지 못하고 넷플릭스는 사실 독주하고 있다고 보여지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주의 화제 영상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주의 화제 영상은 외국인 꽃신이로 국제커플 스테파니 미초바와 빈지노. 빈지노 씨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럼요. 네, 힙합계의 일리네어 레코드의 멤버였다가 최근에 일리네어 레코드가 해체하면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스테파니 미초바는 또 세계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온앤오프라는 프로그램에서 동거를 하는 영상이 나오면서 사실 이 동거를 하는 영상이 방송을 타는 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 성시경 씨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원 이사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10 7월 18일 토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10 라디오 홈페이지와 Y10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나자베스의 드림원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może 이용해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vit vedere 다음 주 토요일 employe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